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가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사탕 카지노와 검증 진행 중인 솜사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탕 카지노는 2023년 9월 21일에 도매인 신성이 되었으며 사탕 카지노의 먹티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메이플 카지노, 승부백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가 발견되었고 해당 업체들의 먹티 사건 피해자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약 800만원 미만의 당첨 금액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이디를 차단 후 전액 먹티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소준으로 판단되어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솜사탕은 2024년 2월 16일에 도매인 신성이 되었고 솜사탕을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먹티 검증 커뮤니티의 인증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포츠, 미니게임, 대삼유고, 로토스, 크라운, MGM, 카지노, 슬롯, 레볼루션 등 다양한 게임을 발매하고 있으며 신규 40%, 페이백, 지원금, 입금 플러스, 복귀 이벤트 등 아주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이트로 판단되지만 5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막대한 자본력이 있는 계열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운영기간이 짧고 과도한 이벤트 내용을 보아 조금 더 지켜보신 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규 업체는 회원들에게 먹티를 하기 위해 생성된 곳이 많아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충전내역, 환전내역, 배팅내역, 보이머니내역, 고객센터 대화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 후 이용하시면 먹티 사건 발생 시 큰 도움이 되고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티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권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